안녕하세요 해산물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이 장면은 지난 토요일 강원도 가지낭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1인당 10만원씩을 주고 문어낚시를 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문어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6시에 호기롭게 출항을 했는데요. 저희 배에 20명 정도의 조사님들이 계셨는데 문어가 2마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희 일행들은 꽝을 쳐버렸죠. 그래서 문어낚시 영상은 폐기처분 됐습니다. 그래도 동틀역의 동해바다는 너무 이뻐가지고 나름 힐링은 하고 왔습니다. 어때요? 이쁘긴 이쁘죠? 우리 일행이 3명이었으니까 문어를 30만원어치 사면 배가 터져 죽겠죠? 다음부터 문어는 사먹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일행은 문어낚시를 마치고 근처에 있는 가지낭 회센터에 갔습니다. 10월 말 가지낭에는 어떤 해산물들이 있고 어떤 해산물들이 맛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쑥 훑어보시죠. 나도 백대표야 첫 번째 집의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전복소라, 전복골뱅이라고 부르는 관절 매물고동이 보이네요. 그 옆쪽으로는 강원도의 대표 생선인 가자미류들이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들은 돌가자미와 문치가자미네요. 동해에는 여러 가지 가자미류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창 가자미가 제철이죠? 그 중에서 돌가자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돌가자미는 동해의 일부 지역과 서해쪽에서는 이시갈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자미 중에서 제일 고급 어종에 속하는 이 줄가자미도 이시갈이라고 많이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도 이 줄가자미가 이시갈이고 고급 어종이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상인이 이 녀석 보고 이시갈이 이시갈이 그러니까 그 비싼 생선인지 알고 사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상인분도 잘못한 게 없는 게 그 지역에서는 이 녀석을 예전부터 이시갈이라고 했으니까 상인분들도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돌가자미도 가자미 중에 고급 생선이긴 하지만 줄가자미보다는 못하잖아요. 매우 간단합니다. 돌가자미는 등 왼쪽에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옆쪽 통에는 돌돔과 강다음돔, 감성돔이가 보입니다. 돌돔은 1kg같이 안 되는 게 보였고요. 강다음돔은 너무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강도다리와 광어가 보이네요. 아 그리고 가지낭에는 모두 자연산만 판매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파란색 수조에는 매지라고 부르는 방어새끼와 제빵어새끼도 한 마리 보이네요.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어둑어둑한 녀석은 삼색이입니다. 매운탕 끓여먹으면 아주 맛있는 녀석이죠. 삼색이도 지금이 제철이에요. 옆쪽으로는 동해의 대표 어종인 살오징어가 보이죠. 근데 CR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리고 자연산 멍게도 보입니다. 그러면은 옆점포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옆점포에는 처음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무늬오징어였습니다. 잡힌지 좀 된 건지 대가리에 상처가 많이 나있네요. 여러분들도 무늬오징어 구매하실 때 이렇게 상처가 좀 많은 녀석들은 피하십시오. 하도 수조에 대가리를 박아서 상처가 많이 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옆쪽에는 옆점포보다는 CR이 큰 강다음돔이 보였고요. 뺀찌라고 부르는 돌돔 새끼들도 보입니다. 강다음돔 참 맛있게 보이네요. 동해에는 1km급 강다음돔은 잘 안 잡힌다고 하네요. 그 옆에는 말지치가 보입니다. 말지치의 제철은 2월부터 5월 사이죠. 그 위쪽으로는 동해의 대표 생선인 돌삼치라고 부르는 지노래기가 있네요. 이 지노래미들은 지금부터 1월까지가 산란기입니다. 산란기는 뭐다? 맛이 떨어지는 시기다. 기억하세요. 지노래미는 여름이 제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종들은 옆점포와 모두 비슷한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아 가격은 왜 안 물어보냐고요? 여기 점포가 7개밖에 없거든요. 쭉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점포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시죠. 세 번째 집에서 눈에 확 드는 것은 까치복이었습니다. 복중에 최고로 치는 황복은 5월부터가 제철이지만 참복과 까치복은 늦가을부터 한 겨울까지가 제철이니까요. 지금부터 동해에 가실 거라면 참복 까치복 강추합니다. 이것도 무늬오징어가 있는데 대갈통에 상처가 적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늬오징어는 대갈통에 상처가 없는 걸로. 자 옆쪽 수조에는 감성돔과 돌돔 큰 녀석이 있네요. 아 저 돌돔 큰 녀석은 진짜 탐나네요. 딱 봐도 키로가 넘어가니까 제 생각에 30만원은 부를 듯해요. 다음 점포에 왔는데 거의 비슷한 어종을 가지고 있네요. 각 점포들마다 무늬오징어들은 다 있었고요. 방어새끼와 제빵어새끼는 모두 다 있었습니다. 이 집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다음 집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6호 집인데요. 리얼갱TV의 임포수님의 누님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오자마자 딱 보이는 게 줄가잠이네요. 이 녀석이 가잠이 중에서 최고급 어종에 속하는 줄가잠입니다. 이시갈이라고 많이 불린다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삼세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녀석 지금 제철입니다. 이 녀석들 고무 걱정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녀석들은 삼세기입니다. 회로 먹어도 아주 쫄깃해요. 이시갈이는 키로당 얼마씩 해요? 10만원은 말이. 말이? 말이 얼마요? 저렇게 먹으면 15만원인데 15만원. 15만원 같고 세금은 며칠. 역시 가격이 세네요. 큰 녀석이 한 1kg 나가고 작은 녀석은 1kg가 안 나갈 것 같은데 12만원, 15만원 이러네요. 자 이제부터 돌아가면서 몇 가지 어종의 가격을 물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저렴한 가격은 아니네요. 생각보다 가격대가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당돈은 얼마씩 팔아요? 강당돈은 얼마씩 팔아요? 강당돈이 좀 작긴 했지만 요거 3마리에 10만원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조금 뗐으면 지치라도 몇 마리 넣어주시겠죠?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는 애들인데 점점 먹으면 편안하게 크고 이동을 좋아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떠세요? 군침만 한번 삼키고 등 돌립니다. 아... 자세히 보니까 옆쪽에 순놈도 한 마리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감성돔은 한 마리 8만원 달라시네요. 그리고 가자미류들은 키로에 4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전북 설화 가격이 미쳤더라고요. 5마리 2만원 달라셨습니다. 그리고 방어새끼들은 크기마다 가격이 조금 틀린데 한 마리에 2만원 3만원 요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방어새끼 제빵어새끼 추천드리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방어 특유의 기름맛, 고소한 맛 뭐 그런 건 없고요. 가성비적으로 물에나 회무침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옆점포에는 메리복으로 추정되는 보고가 한 마리 있었는데 동해에서 잘 안 잡히는 녀석인데 있네요. 그 옆에 있는 수족관에는 아주 큼직한 객주리가 누워있는데요. 요거 한 마리에 7만원 달라시네요. 개인적으로 객주리는 회로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맛이 없더라고요. 객주리는 조림해 먹어야 맛있어요. 현지에서는 이 녀석을 지돔 지돔 그리면서 판매하는데요. 돔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거진왕 안쪽에는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에 회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포장마차 바로 뒤편에는 해수욕장이고요. 바다를 보며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9시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저녁 8시면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회센터의 메뉴판입니다.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기에 거진왕을 오신다면 무늬오징어, 보거, 가자미들을 추천드리고요. 객주리와 돌삼치, 전복소라는 비추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가 저번주에 방문한 울릉도의 맛집 6군데와 회센터 2군데 리뷰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